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해서요.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셀서식 지정하는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에 가셔서 HY 헤드라임 M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는 17포인트 직접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행의 높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1행에서 마우소른 쭉 행 높이 값을 3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D3 셀을 선택하시고요. 분류에서 더블클릭 한자키 눌러서 분류를 문제 제시된 한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변환을 누릅니다. 다음은 E11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소른 쭉 메모사비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고 실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E11 셀에서 마우소른 쭉 메모표시 숨기기 클릭하셔서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소른 쭉 메모서식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E4부터 E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만원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소른 쭉 셀 서식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해 가셔서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겁니다. 샷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합니다. 0일 때 생략하지 않고 0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제에서는 샷콤마 샵샵 0을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만원이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 다시 테두리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의 5문항 작업하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자동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총지급액에 가셔서 G3셀의 총지급액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값이 크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300만원 해당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그리고 미만 작다 라고 입력하시고 500만원 해당한 숫자 5 입력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건을 작성합니다. 300만원 이상 그리고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 값을 조건으로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감춰지고요. 해당된 데이터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점명에 있는 B3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텍스트 필터의 끝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문으로 끝난다 라고 해서요. 문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점명은 광화문 서대문에서 문자로 끝나는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 번째 자동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 첫 번째 합격 여부 D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워드가 워드 평균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라는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Average 일단 컴퓨터 일반의 평균 값을 구할 건데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평균 값은 항상 같은 값을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Enter 그러면 컴퓨터 일반의 평균 값 73.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워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If 쓰시기 전에 End라는 함수를 쓸게요. End 만약에 End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End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End는 첫 번째 워드가 컴퓨터 일반이 있는 B3의 점수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조금 전에 구하셨던 Average를 통해서 구한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에 오셔서 워드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 함수 쓸 수 있을까요? 이해하고 동일한 함수 AVERHE 입력하시고 워드 점수를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평균의 동일한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일반 두 번째 워드 함수 이름은 위에 대문자인데 아래는 소문자네요. 상관없습니다.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는 73.3보다 안됐죠. End함수를 통해서 둘 다 만족을 해야만 추류 값이 표시가 되고요. 하나라도 평균 이상이 안된다면 False 값이 표시가 됩니다. 둘 다 조건에 만족해서 추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라고 입력합니다.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로지컬 테스트는 End함수를 통해서 작성해 놨고요. True라는 값이 나왔다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True와 False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매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품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를 이용하셔서요. 왼쪽에 두 글자 이용하셔서 제품명을 해당한 판매가를 찾아와서 판매 수량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때 사용한 함수가 H3에 커서 갖다 놓고 레프트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제품 코드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 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제품명에서 찾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오타가 있었어요. 레프트 함수 앞에다가 VLOOKUP VLOOKUP 더블 클릭하신 다음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찾고자 하는 값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판매 가격표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제품 코드를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그러면 제품 코드에 따른 판매가를 찾아올 수 있고요. 여기에 앞에나 뒤에나 동일합니다. 곱하기 판매 수량을 곱할 건데요. 방향키가 잘 안되신다면 그냥 이미지 하나를 클릭해요. 지열에 하나를 클릭하고 방향키 이동하셔서 G3셀 선택하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를 곱한 결과 맞게 표시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이 입문 자연 범위를 이용해서 Ctrl-C, Ctrl-V 하셔도 되고 직접 계열, 입문, 자연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문과 자연 계열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The Average라는 함수 이용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입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의 평균이니까 영어 점수 제목이 있는 이 21세를 선택하고 조건은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이라는 필드와 조건을 작성하신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구한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반올림하겠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함수고요.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구하신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4번의 세 번째 문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미드라는 함수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미드 첫 번째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H14에 있는 4번 그 다음 문제에서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 소식을 복사하고요. 1위면 경리가, 2면 인사가, 3위면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영업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주 함수를 통해서 K13에 더블 클릭하셔서 미드 앞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그 다음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추주 함수의 안쪽에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1인 경우는 격리가 라고 입력하시고 격리과, 2는 인사과, 3이면 총무부라고 입력합니다. 그 외에는 영업부라고 표시할 거라서 1, 2, 3에 해당한 값만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4나 5나 0은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류일 경우는 영업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error 함수 입력합니다.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영업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고란 작성하는 내용 K13부터 K21 영역에 작성해 주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이란 조건이 있고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한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 if s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여러 개니까 s가 붙었고요. sum if s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sum range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판매 금액에 가서 조건을 찾을 범위 소속 지점에 가서 조건은 북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2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와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와 조건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그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요. 원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경계라인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3부터 시작해서 G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22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성명을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지기를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부서명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값에다가는 총점을 가져다가 이따 평균으로 바꾸실 거고요. 외국어 점수를 드래그하셔서 나중에 최대값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를 하셨고요. 함수부터 바꿀게요. 합계의 총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그 다음 평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시 합계의 외국어 점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최대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시그마 값을 행의 위치로 드래그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열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서도 가능하시죠.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라고만 체크하고 열의 총합계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과 표 2,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직계 표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류별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표시할 위치 G3부터 K7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참조해 오셔서 서울 지역이 있는 표 1을 선택하고 추가 표 2에 부산 지역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인천 지역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1분기, 4분기, 첫 행과 왼쪽 열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 1부터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평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단추에다가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는 매크로 기록을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단추 만드는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요. 저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먼저 그려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3부터 H4 영역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 함수 쓰실 거고요. B4부터 E1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 합계 누르시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접 등호 입력하시고 SUM이라고 입력하셔서 합계를 구하셔도 됩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1을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편지 단추 1 대신에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합계 값을 지우시고 클릭하시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둥근 모서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두 번째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요. G6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H7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 텍스트를 미리 입력할까요?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통화라고 입력합니다.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 통화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다음은 E4부터 E10 그 다음에 컨트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B10부터 D10 선택하시고 통화 형식으로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위에 가셔서 통화를 클릭하셔서 통화 서식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통화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 작성된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성명별로 면접과 실기가 아니라 면접과 총계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기 데이터만 표시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서 실기 계열을 선택하고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십니다. 면접 계열을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면접은 영역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형 면접은 영역형 총계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신입사원 면접 결과라고 입력합니다. 범내는 위쪽에 배치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위쪽에다가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총계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첫 번째 있는 테두리 및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완만한 선을 선택하시고 표식 위쪽에 계열 옵션에 표식을 클릭합니다. 표식 옵션까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사각형 모양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데이터 계열 서식에 우리는 표식을 선택하시고 표식에 오셔서 문제 제시된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세로 갑축입니다. 세로 갑축을 선택하셔서 축 서식에 오셔서 표시 형식인데요. 축 옵션에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 숫자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의 소수 자리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자리 1로 입력하시고요. 맞게 되셨으면 작성한 차트와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